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노지민입니다. 앞서 1부에서 오신한 사계특위위원회 사보임계 제출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기도 했는데 운명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이 오늘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기로 했죠.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은 정계특위, 공수처 설치법 등은 사계특위 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에 오늘까지 태우자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부터 이미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계특위랑 사계특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취침도 하셨고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이걸 막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회의 자체를 못 열리게 하겠다라는 것이군요. 네. 그런 거죠. 이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18명 특위위원 중에서 11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계특위는 이미 가능한 상황이라고 어제도 전해드렸고 공수처법 등이 걸린 사계특위가 관건인데 앞서 전해주신 대로 바른미래당 몫이 반대표 오신환 의원에서 최의배 의원으로 교체가 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오늘 오전 중에 아마 사부임을 허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국회 곳곳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온 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계 의원들 반발로 회의가 쉽게 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당은 회의실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을 또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찾아갔는데 강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운 하루였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여튼 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한국당 의원 80여 명이 의장실을 방문을 했다기보다는 점거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문희장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좀 있었죠. 문희장은 좀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다가 나간 뒤에 병원으로 가기도 했는데요. 한국당은 임의자 의원이 문희장을 이렇게 막아서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문희장이 임의원 배를 만졌고 또 이러면 성희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오히려 두 손으로 임의원 얼굴을 쓸어 만졌다. 성추행을 한 의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한국당의 주장이고요. 네. 반면에 의장실 측에서는요. 의원들이 문희장을 애워싼 상태에서 임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양팔로 문희장 몸을 막아서다 보니까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당시 현장을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영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뒤에 임의원이 앞으로 나섰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성추행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저희가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성추자분들이 영상을 직접 보시면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BC의 MB 뉴스에서도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들 한번 보시고 각자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피커 크게 키워두고 또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또 오늘 추경안 이슈도 있어요. 정부가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좀 앞으로 상황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부는 오늘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 명목으로 편성된 6조 7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낼 예정인데요. 추경안이 제출되면 이 다음에 국무총리 시정연설, 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4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5월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추경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당들도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심사 자체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강원도 화재, 포항 지진 이런 것에 대응하는 추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노지민 기자님도 국회 출입이시잖아요. 어제 그 현장들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좀 많은 기자들이 바쁘게 국회 본청에 여러 층이 이렇게 있는데요. 1층에 기자회견장이 있고 또 2층에는 각각 정당의 회의실들이 있고 또 3층에 국회의장실이 있고 또 각 그 위층에 상임위별 회의실이 있는데 이 일정 문자가 날아오고 나면 거길 가서 또 보고 나서 끝나기 전에 다른 일정이 생기는 거예요. 1층부터 4층까지 엄청 바쁘게 뛰어다니셨겠군요. 네. 그래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별로 나눠가지고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국회를 잘 지키고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지민 기자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러시아의 안보수장을 또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러시아 안보수장인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북러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동향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안, 또 한러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한 얘기도 나눌 걸로 전망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일본 언론에 의해서 나오기도 한 상황이고요. 다음 소식은 실생활과 밀접한 소식인데 오늘부터 6살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는군요. 드디어. 네. 맞습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6살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소득 상위 10% 가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죠. 하위 90%만 재급하던 거를 지금은 전부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아동수당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이제부터는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거나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이제 바쁘고 몰라서 신청 안 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꼭 방송 들으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분증도 꼭 챙겨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공인인증서도. 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력연금도 오늘부터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네. 소득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들이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소득 수준별로 실제 받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역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을 해야 하는데 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문의해서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소득 하위 20%의 노인들은 다른 돈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좀 덜 주었는데 이제 이걸 다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환경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 이제는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네.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내진 불법 수출 폐기물 기억을 하실 텐데 이 폐기물 섬을 이룬 사진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심하더라고요. 축구장 6배 넓이나 된다고 하죠. 폐기물 처리장을 가득 채운 그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평택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플라스틱 합성 조각이 담겨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해서 필리핀으로 내보냈는데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열어보니까 선별하고 세척된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 쓰레기가 한데 뒤섞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다. 이래서 수입을 한 건데 막상 열어보니까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쓰레기가 온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환경단체 시위로 알려지면서 반환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불법 수출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합동 행정 대집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평택항에 4천여 톤 규모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반송된 폐기물이 1,200여 톤 또 몰래 내보내려다가 들켜서 보관 중인 것도 3,400여 톤 총 4,600톤입니다. 한 5,000톤에 가까운 규모인 거죠. 이 폐기물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195대가 되는데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폐기물들이 경기도에 있는 소각장 4곳으로 옮겨져서 태우게 됐는데요. 전부 태우려면 올해 6월까지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무려 13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환경부는 이 비용을 폐기물 불법 수출 업체에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부산권을 행사하는. 이게 그런데 잘 회수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문제는 또 필리핀 현지에 여전히 5,000톤 넘는 한국산 쓰레기가 9달째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까 6,300톤 중에 5분의 1 정도만 우리가 회수를 해왔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필리핀에 남아있는 그러면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노지민 기자가 지금 상황을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필리핀에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6,300톤 중에 5분의 1만 회수를 해왔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필리핀에 있는 민데너 섬에 그대로 여전히 방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환수된 1,200톤 양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인데다 지금 방치된 지가 오래돼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재포장하는 작업이 또 필요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두 달 안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쓰레기 문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필리핀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어느 우리들보다 잘 사는 외국에서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속여서 수출을 하고 도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필리핀 현지 주민들은 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같이 잘 사는 선진국에서 제대로 처리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과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쓰레기가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지금 그린피스를 포함한 환경단체와 관세청, 당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다 환수해가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대체 언제까지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그런 일정이 나온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확한 일정은 없고. 사실 지금 1,200톤 가져오는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5,000톤 가져오는 거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필리핀의 현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혹시 현지의 그린피스 관계자 통해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저희가 필리핀 사무소를 통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이 매우 선명하게 찍혀있는 과자 봉지나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해서 전구나 기저귀 같은 유해 폐기물이 다 지섞여서 썩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민가가 자리해서 주민들이 지금 악취와 그런 침출수와 같은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베트남으로도 불법 폐기물이 수출이 되고 있었고 그 양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불법 수출되는 폐기물의 많은 부분이 사실 일회용 플라스틱이 많은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이 재활용 업계에서는 일단 저품질로 취급을 받고 원래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리가 힘든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엔 한국에서 쓰레기를 폐기를 하려면 톤당 15만 원이 드는데 다른 나라로 보내면 그게 더 싸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쓰고 버린 쓰레기의 처리 책임을 다른 나라로 계속 전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톤당 15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외국으로 가져가는 건 훨씬 싸게 처리할 수 있나 보죠? 동남아시아가 아무래도 이런 생활물가나 인건비 등이 싸기 때문에 운송비를 고려해도 절반 이상 비용이 줄어든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동남아시아에 간다고 해서 이게 재활용이 또 되는 게 아니고요. 가서 한국이 지금 상황처럼 그대로 야적이 되거나 아니면 노상에서 그냥 태워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매우 큰 환경 건강 피해를 또 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이런 쓰레기 계속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작년 1월부터 폐기물 수입을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4월에 재활용 대란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계속 있었던 문제를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가 그 대란이 인해서 이런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생활의 편의,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의 이면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필리핀 케이스를 계기로 국내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폐기물 문제가 또 불거져서요.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쓰레기가 전국에 약 120만 톤 정도가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120만 톤이요? 이게 숫자로 들으면 사실 체감이 안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산입니다. 산. 쓰레기로 이루어진 산이 저도 몇 번 이런 데 가봤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단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거나 이런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당장 눈앞에서 치우기 위해서 소가도로 해결을 하는 것은 매우 사실 근처한 적이기도 하고 건강이나 환경 문제를 방과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정말 하려면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버리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래 원칙이 생산 단계에서 먼저 감축하고 그 다음이 재사용한 다음 마지막 수단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정말 문제를 진정해결하고 싶다면 실질적인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을 이뤄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파악된 게 없어요. 얼마나 쓰고 있는지 버리고 있는지 재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후에 얼마나 우리가 언제까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로드백을 구축해나가는 이런 실효성이 있는 이행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노지민 기자도 생활하시면서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특히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나면 굉장히 하루에만도 쓰레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막상 출근하고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된단 말이죠. 네. 맞아요. 오늘부터 좀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시 뉴스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몇 가지 재판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결심 공판이군요. 결심 공판이면 오늘 선고가 나온 건 아니죠? 네. 구형이 되는 거고 선고는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오늘 오후 2시에 결심 공판을 갖고요. 검찰 구형, 이 지사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 본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의혹들 받고 있죠? 이 지사가? 네. 이 지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또 이 의혹을 비롯해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죠.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거라는 전망이 좀 있는데, 이 지사 측은 구형 양에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선고 공판에서 혐의 벗을 거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경남지사 공판도 있죠? 네.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가 오늘 오후 3시에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여는데요. 세 번째군요? 네. 김 지사 공판이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거주지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매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1980년 5월 광주 계엄군의 발표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민간인 사살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계엄군 공수부대 대대장이 시민을 향해서 죽여도 좋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실제 지시를 받아서 민간인을 죽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에 KBS, JTBC 등이 보도를 했는데,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상황과 관련된 문건이에요. 관련 문건을 잠깐 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집단 발포 직전에 버스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걸 보고 저건 죽여도 좋다, 이런 대대장님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중대장이 병사에게 실탄을 줘서 즉시 조준 사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게 전두환 씨와 신군부가 그동안에는 공수부대가 생명을 위협받아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일관된 주장이었죠, 그게. 그런데 불가피한 대응이 아니라 사살을 위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시험삼아 공격 의사가 없었던 시민을 사살했다, 시범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부의 시선 집중.